퇴근팀입니다. 제트가 쬐고 있어요. 아 연마 깔렸고요. 연마 깔렸고요. 사이트 들어와주면서 사이트 점령까지 완료했고요. 제트가 여기서 아 너무 늦어리요. 빨리 와서 설을 하던지 해야됩니다. 바이퍼 더 갖고 트레이드 3대3 4대2 소비팀에 둘이거든요. 공격에 아 이게 빨리 들어와줬어야 하는데 안 들어와주면서 바이퍼가 하나 둘 아 이거 바이퍼가 너무 망설였다. 제트 럴킹? 자 소리 들었고요. 소리 들었고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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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들면 안돼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폐자 손폭 자폐자 손폭 잡혔고 손폭 잘탈고요. 염마 가리 잘깔았어요. 자 그리고 뒤쪽에다 미드에다 레이더까지 둘 셋 둘 셋 최 변명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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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절여강 나오면서~~ 절여강 나오면서 2코 라운드 스틸에 갑니다 페임버가 쬐고 있어요 킹 빠졌고요 브리쉬 빠져요! 아~~ 장막 꺼지면서 그쵸 스펙터이기 때문에 사실상 피를 한번 가지고 돈거 같은데 자 스카이 미드가요? 스카이 미드가요? 미드에 둘이 있고 라이트 전진 전진 아! 브리치 피! 브리치 피! 자.. 다들 빼고 왔습니다 자 자 미드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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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요 미드썸 이겼고요 바이퍼가 바이퍼가 다.. 요기서 다시 또 다시 또 이거를 연마관에 있어요 연마관에 있어요 연마관에 있어요 바이퍼 연마관에 있어요 연마관에 있어요 연마관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는데 안에 있는데 안에 있는데 안에 있는데 가봐! 깟쌍 하면서 자 스카이 혼자 가면 안 된데 역시 총차이는 못 이깁니다 2대1로 승리가 정합니다 스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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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베이팅 하나 하나 둘 셋 세곤 스카이 셋 다 죽어 자 됐어요 됐어 완벽했어 와 베이팅 베이팅은 이럴때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완벽한 베이팅이죠 3명 따주면서 라운드 가져갑니다 1A 동점입니다 2A 있는지 모르겠어요 Z 자 A 병했어 레이어 2초 하나 아 하나인데 지금 바로 트레이드가 됐고요 레이어 2초 가면서 브리치 2보다 지금 황홀카드 써준자쯤 저 뒤에 있는 위치는 확인이 됐습니다 브리치 아 브리치 핑 못피했어요 숨겨 브리치 2A 한번더 한번더 브리치 핑 한번더 세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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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고요 바이퍼 바이퍼 바이퍼가 구호에 썼는데 하나 둘 세임버 바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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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듬타 쿵 쿵 쿵 세임버 3대2 하시 앞서나갑니다 공격팀 이번에는 전원 미드로 가고 있습니다 전원 미드 전원 미드 전원 미드 전원 미드 전원 미드 미드에 아무도 없어요? 미드에 아무도 없어요? 제트가 여기까지 전진으로 나왔는데 없고요? 자 미드 먹었어요? 미드 먹었습니다 지금 아 안들렸어 안들렸어요 미드 카메라 세임버가 보고 있어요! 세임버가 보고 있어요! 세임버 가봤고요! 자 이미 뒤켰어요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사이트에 지금 바이퍼랑 스카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자 바이퍼 바이퍼 자 하나 남았고요 장막 때문에 바이퍼가 아 이렇게 빠졌고요 스파이크가 자 뒤져오긴 사이트 상하 터치까진 이뤄졌는데 자 럭킹 오지올까 미드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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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임버! 제트가 이겼고요! 됐다 이거! 황황황황황황황황황! 레이나! 레이나! 레이나 중요해요! 레이나 중요해요! 자 졌고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공격팀! 탈로라트! 세트가 코드라로! 와! 이걸 못봤어! 와! 이 중형을 못봤는데! 와! 제트 4명 잡아냐면서 3대나! 동점 만들어냅니다! 어! 아니네요! 자! 저거 돌립니다! 에이에서 가다가 B로 위치로 옮겨주는 모습이거든요! 스페이퍼가 쬐고 있어요! 못뻐거든요! 자! 눈총! 아! 예산 한번 때려봤는데! 지금 레이나를 1선으로 중심으로 해서 미드까지 먹고 있는데 자! 바이퍼! 바이퍼! 자리잡아요! 자리잡아야돼! 어차피 저직되면 나갈 필요는 없고 자리만 잡아두면 돼요! 자리만! 자리만! 자! 자! 스카이랑! 스카이랑! 자! 스카이 죽었고요! 미드사람 이겼어요! 자! 그리고! 레이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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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세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세트가! 하나,섯! 자! 둘! 델, 델, 델! 빠졌고요! 정원! 자! 미드! 미드인데 지금 스카이가 여기 이러고 있거든요! 스카이가! 스카이가! 네! 잡았습니다! A베인! 체크하면서 제가 30초! 지금 전부다 A사이트에 있는데 자! 지금 B를 가보라는 브리핑 나온 것 같고요! 브리치가 지금 A 전진 났는데 클리어했습니다! 지금 전원 다들 아직 미드에 있어요! 전원 미드에 있습니다! 자! 요거 일단 회복하고 있고요! 자! 피닉! 아! 피닉스래! 체인버가? 자! 시간이! 여기로 무조건 오게 되어 있어요! 체인버! 봐봐요! 봐봐요! 체인버 하나! 유찬! 유찬! 자! 설치까지! 아! 설치! 설치! 설치해야 돼! 무조건 내야 돼! 무조건 내야 돼! 예작! 가위가 주면서 벽샷은! 체인버! 수비팀 승리로 일단 가져갑니다! 들어가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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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어! 바이퍼 샷건! 자! 밑에! 밑에 메인에 다 모여있거든요! 메인에 다 모여있어요! 오빠가 맞고요! 체인버! 페인버! 빨리 늘렸어! 자! 메인싸움! 메인싸움이거든요! 메인싸움이에요! 바이퍼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체인버! 아! 페이크에요? 페이크요! 페이크 페이크! 오! 자! 바이퍼 지금 시간 때문에! 아! 숨어서! 이거 설해야지! 이거 무조건 설해야하네요! 무조건 설이 돼야! 이거 무조건 설이 돼야 돼요! 설이 됐고요! 아! 결국! 세이브를 선택했습니다! 네! 세이브를 세이브를 했고요! 바이퍼! 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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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빠져야죠! 이제 빠집니다! 4대4! 동점 만들어냅니다! 오! 오! 세인버! 궁켰어! 자! 제인버! 제인버! 아! 제인버! 대회도 같은 자리만 있으니까 결국 이게 안되는거죠! 자! B사이트로 3명이서 백업을 왔고요! 기다리고 있어! 오! 잡아낼거에요! 제트! 제트 확인하고! 수풍깔고 들어가야죠! 제트! 자! 퀭! 백살이가 났고요! 미드에 어차피 있기 때문에! 백살을! 백살을! 먹어냅니다! 백살 먹었고요! 설치까지 이뤄집니다! 자! 브리츠고! 브리츠고! 안맞았어요! 제트 안맞았어요! 하나! 셋! 하나!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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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차피 핑이! 핑 피했고요! 피했어요! 피했어요! 하나! 둘! 둘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전부 다! 메인에서! 어차피 오픈설이기 때문에! 저부 다 메인설을! 오픈설입니다! 오픈설이에요! 오픈설이에요! 아! 피 걸렸고요! 어차피 오픈설이라! 파이퍼가 해체 페이크를 줬는데! 사! 어차피 파이퍼 C도 있다보니까! 아! 말을 못해놨어요! 브리핑을 못해줬습니다! 결국! 세이브를 선택합니다! 세이브 선택하면서! 공격팀! 5대4로 합사나갑니다! 먼저 합사나가! 여러분들! 크레딧 상황! 좀 보자면! 오퍼! 가! 네! 선택! 풀바이를 했고! 그리고 스팅어랑 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체인버가 아마 궁을 쓰려는 거 같죠? 네! 체인버가 궁을 쓰면서! 총 차이는 조금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체인버 궁이에요! 궁인데! 아! 또 실패해요! 체인버! 다! 발표 벽 올려주고요! 오른쪽! 체크! 스카이가! 여기서 발표를 잡아주고! 자! 스카이! 스카이에게 핑이라는게 있어요! 스카이는 계속 이 자리 지켜줘야됩니다! 아!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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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핑까지! 메인에서! 세트는 현재 A가 남아있고! 아! 연막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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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성공! 들어왔습니다! 아! 우와! 끝! 오프였어요! 오퍼레이터로 따지면서 수십간의 수비인원이 절반이 나갔고요! 파이퍼는 자리 지키면서! 있습니다! 파이퍼! 설치! 설치! 어! 이거 예산으로! 설치됐어요! 아! 예산! 거기 아니에요! 파이퍼! 제트 혼자 남았습니다! 제트가 궁이거든요! 아! 요거는 진짜로! 아! 오퍼레이터 1! 가버리면서! 6대4! 상대 제트가 지금 미드를 통해서 럭킹 오고 있어요! 상대 제트가 미드를 통해서 럭킹 오고 있고요! 자! 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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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자! 자!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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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우왕 2대! 우파로! 자! 이렇게 되면 전환! 전환! A 사이트로! 빠르게! 가고! 있고요! 브릿지 지금 한강의 미니에서 이루고 있고요! 바이퍼 또한! 아! 에이 사이트 비었어요! 사이트 비어있습니다! 가야되요! 사이트가 비어있습니다! 사이트가! 비어있기 때문에! 가! 줘야 되고요! 설치가! 네! 설치가! 아! 설치하세요!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퍼는 미드! 최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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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내미지고 있진 않고! 아! 여기 이렇게 되면서! 바이퍼가 지금! 네! 쇼티거든요! 이거는! 그냥! 쇼티를 좀 아끼면서! 최대한 상대방의 총을 좀 빼주는 플레이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가라는 의미가 없어요! 나가면 안돼요! 나가면 안돼! 나가면 안돼! 어차피 죽어! 그래! 차라리 세이브라도 해! 어! 세이브라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제트가! 상대 제트가! 바이퍼를 잡기 위해 여기까지 왔어요! 바이퍼! 눈치를! 못재고 있어요! 바이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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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발렸고요! 아! 총 빼주면서! 벤달! 세이브! 오! 벤달 먹고요! 벤달 세이브 해주면서! 자! 앞에! 바이퍼! 바이퍼! 야야야야야야! 오!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해주시면 돼요! 바이퍼 와 주셔야 돼요! 여진 한번 날려주고요! 여진! 자! 바이퍼! 피! 아! 바이퍼 잡았고요! 달아! 자! 이제 확인했고요! 오! 오! 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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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아! 죽었어! 백사 이렇게 되면은! 먹고! 바이퍼 세트 잡았고요! 자! 바이퍼가 이제 백을 오고 있는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궁을! 날려버렸기 때문이죠! 아! 핀까지 꺼내주면서! 사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사이크 상황이 지금! 많이 안좋아요! 지금! 나는 요쪽에서! 일단 최대한 끌면서 가고는 있는데! 어차피 지금 다 연막 안하고 바이퍼가 젖에요? 바이퍼가 젖에요? 바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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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잡았고! 아! 연막 샷 당해주면서! 세임버가 과연! 일단! 오! 오! 자! 자 지금 무려! 궁을 내렸습니다! 오픈설이다 보니까! 세임버까지 와주고 있구요! 8대4로! 선반전이 마무리됩니다! 구마이? 구마이! 구마이! 어어! 헤드하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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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썼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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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각을 자체에 착하면서 브리치 하라! 브리치가! 브리치가! 아! 너무... 급했습니다! 끌어주고요 됐지 빙은 여기까지 스카이나 빠졌고요 바이퍼가 들어와주면서 설치가 이뤄집니다 설치까지 끝냈고요 그리고 스카이가 지금 체인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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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버 못 잡았고요 바이퍼 바이퍼까지 바이퍼 바이퍼 아 역시나 아 결국 반전은 없었습니다 2그라운드 스킬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2명밖에 따지 못하면서 10대 아 4까지 벌어집니다 스코어가 지금 자 바이퍼 궁 박았어요 에이에다가 바이퍼 궁 박았어요 에이에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아 이건 진짜 못들어가죠 이거는 이건 진짜 못들어갑니다 이거는 자 결국 돌립니다 결국 네 돌리고 있는데 자 근데 바로 앞에 세트가 세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 둘 자 자 자 둘 둘에 자 체인버댕티 체인버댕티 줌 때리면서 헤드라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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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퍼 세트 못났어 아아 많이 깎았어요 많이 깎았어요 세트 다했어요 할거 진짜 다했어요 세트는 세트 다했고요 팀원들이 전부를 돌이다가 앞에 만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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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나 레이너 레이너 확인 됐어요 눈총도 있는데 이렇게 에 우역区이 3명 끝내주면서 제트와 레이너의 엔트리에 완벽한 팀워크 reward και 하 블리츠 궁 궁..브리치 궁방갔어요! 체인버는 랑데브로 빠졌고! 구바에 체인바방 지금 궁이 뭔가 잘못됐어요 궁이 맞추지를 못했었고 공격 여기서 맞추면은 이렇게 되면은 3번의 스카이까지 아아 한놈 데려가긴 했지만 어차피 이제 매치 포인트 12대5까지 나옵니다 공격 핑 안걸렸어요 핑 안걸렸어요 안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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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걸렸고요 자 갑니다 제트갑니다 제트 들어왔고 궁으로 세트야야야야야야 너 뭐야 야 네이비 야야야야 너야야 너 야 너 뭐야 이거 무섭게야 자 상대 제트 미드에서 상대가 준비되고 있고요 어차피 연막에 깔려있으니까 아 보여요 보여요? 저 연막에 일단 내려가면서 체인버 잡았고요 두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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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통광 맞았지만 여진으로 한번 끊어줍니다 자 이것땅 이것땅 체인버 잡았고요 제트야 라스트 하나 둘 아이스 에이스 뭐야 안 보는 사이에 에이스 떴어요 에이스로 네 6대 12까지 만들어냅니다 제트 럭킹 돌고 있습니다 제트는 럭킹 돌고 있고요 자 만날 것 같아요 만날 것 같아요 스카이 잡았고요 지금 브리치가 봤는데 제트랑 브리치 파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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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파이퍼 아 아 늑대에도 갈 수 있어요 지금 충분히 일단 뒤에 오는 적은 없지만 아 이렇게 개칠할 것 같습니다 어 봤어요 그저 핀 까고요 내가 잡고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 이렇게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경기 펄에서의 경기 13대 이거야 이거야 13대역으로 먼저 가져갑니다 브리즈에서 설마 브리즈에서 레이너 이거는 어 네 브리즈에서 레이너 나왔습니다 있는데 체임버가 기다리고 있어요 체임버가 기다리고 있어요 체임버 체임버 하나 체임버 하나 바울 따지면서 레이너 빠집니다 그리고 미드스탑에서 레이너가 어 아 저 팀이 죽어주면서 아 이거 수비에서 공격에서 이거 좀 손에가 많이 붙거든요 심지어 통로에 레이너가 레이너가 통로에서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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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 두 명 레이너 두 명 어 소바 완벽해서 그냥 아예 가둬뎌 공수가 바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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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였습니다 와 미드서부터 통로부터 다 밀고 들어오면서 와 아예 공격템을 가둬놓는 공격이 수비가 되는 플레이 스카이가 미드를 통해서 지금 오고 있고 지금 미드가 장악이 됐습니다 미드 장악이 됐고 제트가 지금 지금 스카이가 미드 먹은 상태라가지고 지금 다 어어 아 제트 베이팅하다가 울리고 있어요 자 있어요 있어요 근데 있어요 있어요 오 반갑고 반갑고 다이어 연막샷 관동샷으로 원샷 소바 또 한 명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고 혼자 남았고 또 다시 무격점은 아니지만 한 명 딴거 도저히 의미가 없어요 상대가 바인 안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세임버가 기다리고 세임버 세임버 땄어요 세임버 땄고 지금 바로 트레이드 못해줬기 때문에 아직 자리 계속 잡고 있습니다 랑데버 지금 남아있어요 자리 계속 잡고 있어요 어 뭐야 자 미드 아니군 아니군 죽은거구나 어 네 사이트헤드 잡은거군요 세임버 전진 나가요 전진 나가요 전진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만 어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레이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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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를 잡았고요 브림스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소리를 못들었겠죠 자 지금 에임을 아예 안두고 있죠 예상을 못하고 있어요 예상을 아예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자 운명의 눈치 싸움 나가면 잡는거였는데 브림 아 발소리 플리핑만 하고 빠집니다 어 그리고 저 미드가 뚫렸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세임버가 메인을 잡들어봤는거 같았는데 어차피 바이퍼가 지금 총이 아 봐야됩니다 봐야돼요 봅니다 봅니다 세임버 세임버 하나 떠줍니다 그리고 저게 우리 종류의 그리고 지금 여기 브림이 쇼티되고 기다리고 있어요 브림이 쇼티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무조건 돌려야죠 미드에서 스카이가 스카이가 저 지금 스카이가 미드를 또 장악을 했습니다 바이퍼 벽 센스 좋겄구요 자 운명싸움 운명싸움 자 누구야 내밀래 말래 내밀래 말래 내밀래 말래 내밀래 내밀래 사발하면서 미드 장악 완벽하게 끝났고 현재 지금 돌리곤 있는데 스카이가 미드를 장악했어요 스카이가 미드를 봤어요 봤어 봤어 아 아 이렇게 완벽한 미드 장악 미드 장악 미드 장악을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플레이였고 이게 브리즈는 바로 이런 활용이 필요합니다 미드를 활용하는 플레이 그리고 일단 미드는 일단은 자 일단 미드 이번에는 공격팀이 미드 먹었습니다 공격팀이 미드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거 체인버가 지금 메인을 쬐고 있다 보니까 지금 나가면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미드에 이제 스카이가 지키고 있다 보니까 어 어 어 됐어 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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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번 체인버 라스트 체인버 체인버 아 체인버 발로드한테 3 2 4명 따주면서 아예 적대 완벽하게 막아버렸습니다 들어오지도 못할만큼 자 발로드 체인버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번에도 체인버가 기다리고 있구요 자 화살 시켜 아 아 이거는 바이퍼가 실수죠 리콘이 다 넥해도죠 이거는 그냥 던져나가서 충분히 봤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상 바이퍼 셰트랑 못새끼고 자 셰트 자 여기까지 둘 둘 되는데 자 궁 박았어요 궁 박았어요 궁 박았어요 제때 레이나 싸는데 이겼고 체인버 또 혼자 남습니다 아 플레이가 진짜 이 바이퍼 리테이크 장막 이것은 결국에 미드를 뺏겼기 때문에 지금 바이퍼가 미드를 뺏겼기 때문에 리테이크 장막을 이렇게 깔 수 있었던거에요 그 바이퍼가 장막 때문에 지금 야 이거 언제 끝나 나 이거 퇴민이랑 롤 해야되는데 그리고 아 오퍼까지도 하면서 오 자 이번에 미드로씨 한번 갑니다 미드로씨 한번 가고 있구요 그리고 상대 상대레 상대레이나 상대레이나가 아 네 자 미드로씨 갑니다 미드 보는 사람은 스카이 통로 쪽인데 자 미드 미드 완전히 다각했어요 스카이 스카이가 지금 통로에 있고 자 스카이가 통로에 있어요 통로에 있어요 스카이가 통로에 있어요 스카이가 통로에 있어요 자 자 자 아 어쨌든 비싸네 아 어쨌든 잡았구요 그러면은 이거 뚫립고 자 뒤쪽에 브림이 지금 네 일단 통로 문을 열어놨다는건 봐야되네 일단 설치해야죠 설치하고 있구요 미드 미드 미드에서 현재 체인버가 지금 바이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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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퍼가 체인버 보고 있었구요 그리고 오 어디 봐 아냐아냐아냐아냐아냐아 아 다 바이퍼 오오 잠깐만요 자 오 라스트 오 봤어요 아 와 가져갑니다 이거를 와 이거 와 이거 5% 쬐고있는 애를 와 이거는 와 이건 진짜 와 밖에 안나옵니다 오랜 부터 불이 들어오는데 자 바이퍼 장막 그쵸 이번엔 바이퍼가 미드에 장막을 못했기 때문에 리테일크 장막보다는 사이트를 막는 정도의 장막이 펴졌구요 그 점원이 현재 메인에 빠져있습니다 통로에 지금 바이퍼가 통로를 뚫고 있거든요 자 세트를 만나요 만나요 자 이겼고요 세트가 이겼어요 그리고 체인버 체인버 어 지금 메인에 체인버가 있는데 와 타이밍 좋아요 타이밍 좋아요 근데 지금 공격팀 어느 세월에 이거 어느 세월에 지금 두 명 남았죠 아 바다 내려오면서 미드에 불입이 있거든요 불입이 있거든요 불입이 있거든요 헤델이 한번 잡아주고요 자 일단 미드를 소바가 장악을 했기 때문에 리콘 날려주고요 자 레이나 질고 있어요 질고 있어요 자 소바랑 네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체인버 지금 지금 가기 타이밍 좋게 좋아요 좋아요 지금 가야되요 스파이크 설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 메인에서 메인에서 와 메인에서 한 바퀴 쭉 돌아오면서 와 소바가 메인이 아니라 백살해 가버리란 바람에 9대1입니다 자 체인버 또 질고 있어요 소바가 계속 당했거든요 이 위치에 거의 한 4라운드 동안 계속 여기서 당했는데 일단 소바리콘을 깔아주고요 어 안찍혔어 안찍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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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은 잡아냅니다 아 자 이게 왜 안될까요 체인버는 다시 쬐고 메인 오 오빠 잡았어요 오빠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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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나가 점막 깔리면서 아 이거는 진짜 못들어오죠 이거 진짜 못들어오요 돌려야되요 돌려야되요 바이퍼가 다시 한 번 더 통로로 전진을 나왔습니다 바이퍼가 아 통로를 그냥 먹고 주고만 있고 미드는 브리밍에 맡기고 동네 앞까지 왔어요 이렇게 되면 갇히게 됩니다 공격팀이 지금 오히려 역으로 갇히게 된거죠 바이퍼가 일단 문을 일부러 열어주면서 픽하면 되고 죽도록 내려가진 않습니다 아 잡히면서 어 레이나 레이나전까지 우와 크로드라 4명 잡아냅니다 아 잠깐만요 야 니들 뭐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얘네 뭐해 얘네 뭐해 공수 교대 얘네 뭐해 하하하하 얘네 뭐하냐고 얘네 얘네 뭐 하하하하 얘네 뭐하냐 하하하 뭐하냐 얘네 그냥 한 점 줘도 우리가 이긴다 예 우리 상대에게 한 점 줘도 이긴다 그거 보여주려고 또 했던거 같습니다 자 자 일단은 수비팀 전원이 없되시에요 전원이 없되시고요 자 일단은 고스트 세개랑 그리고 클래식 하나 그리고 체인버가 헤드헌터를 산 것 같고요 그리고 고소스 두 개랑 스킬 위주의 플레이를 플레이 회치하고 있습니다 바이퍼 설치 미드에서? 미드에서 지금 메인섬 메인섬 지금 스파이크가 저쪽에 드랍이 되어 있고요 호바가 스파이크 쪽 앞까지 왔습니다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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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이거는 그냥 에임해서 승부가 안되네요 이번에는 무척을 이겨줘야 돼 근데 B사이트에 체인버가 한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체인버 한 명이에요 여기 자 체인버 체인버가 저지로 저지로 어디까지야 안되면서 결국 이렇게 되면은 사이트 오 저 제트가 이겼습니다 제트가 이겼어요 기가 좋고 아 제트야 어어 됐어 총차이로 이겼어요 총차이로 이겨줍니다 아아아아아아 총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아아 뭐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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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분칼전 갑분칼전 아아아아 이렇게 되면서 지비대 2 헤헤 지비대 2 자 저런 미드칼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드칼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진짜 네 네 미드칼전 미드칼전 네 어어 탈전을 했다 설마 탈전을 했다 어어 어어 자 전부 트레이드 트레이드가 트레이드가 이게 지금 아아 오오 오오 어어 설마 여기 올라갔어 여기 여기 올라갔어 여기 다시 아 iev 까지 흐 흐 흐 흐 허 어 얘네가 이겼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세이네 깨 저지네 고 어 양대부만 타주면서 데미지만 좀 깎고 갑니다 진행 폐야 진행nin 써봐 어차피 어 어 어 소바 잡았 emotion 소바 잡았 소바 잡았구요 소바 잡았고요 라운드 메인에서 메인에서 전이들고 와요 전이들고 와요 좀 바꿨구요 바꿨구요 라스트 라스트 러스트 이렇게 미세롯 공격팀 승리 빨개 지지 와 박지은 지지 이겼어 그냥 박수 박수 박성현 이 박수친다 아 너무 행복해 그냥 막 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